너는 남친 사귄 적 있냐? 당연히 있지 아니 너 혼자 좋아한 거 말고 나 혼자 좋아한 거 아니거든? 나 뽀뽀도 해봤어 뽀뽀하면 남자친구지 이건 음료수네 뭐야? 아무것도 없잖아? 6학년 자기가 먹던 음료수를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입됐어 헉! 간접 뽀뽀했어! 어? 오비키네? 20점? 왜 저래? 뿌? 왜 저래? 요즘 다 예민 버스야? 짜증나? 나만 화내야 되는데 악마 박스! 2,000원 오전 박스! 야야 6학년이 마셨던 거 남은 거 나 마시라고 줬는데 거기 입됐는데 그러면 뽀뽀지 응 그거 뽀뽀 아니야? 자 조용조용 모두들 자리에 앉고 2단원 문제 풀 차례지? 1번 딱 10분 준다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풀기 시작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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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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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너 만약에 여행 가는 어디 가고 싶어? 어... 팔 너무 났어? 그럼 이 팔 내 건가? 잘라 가라 나? 음... 파리? 프랑스 파리? 어... 에펠탑 예쁘잖아 조용조용 거기 뒤에 선생님 이따 확인할 거야 문제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다 맛있게 너무 좀 하나? 뭐 학교 대표로 항상 남지 아직 몸이 안 풀렸어 그래 인마 나도 이제부터 왔네 아 왜 또 절로 굴러가 괜찮아? 괜찮아? 야 일진 너 괜찮아? 괜찮아 이 정도는 뭐? 난 또 뭔 일 난 줄 알았네 자 물 마시면서 해 자 여기 하나 더 있어 됐어 나도 물 있어 진짜 괜찮아? 이 물 시원한 건데 아니 거품이 넘어지냐? 안 괜찮았던데? 다친 거 없어? 네 정비서님 회장님이요?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점수가 20점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 이런 전화나 받아야겠어? 내 얼굴 먹질이 나고 있어 널 신경 쓸 시간에 해야 할 계약이 몇 번인지 있는 줄 알아? 엄마 없이 가가지고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어 아빠가 요원하신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하고 또 뒷조사하고 다니셨어요? 뒷조사라니 인마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빠가 당연히 알아야지 절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회장님은 전 아빠라고 생각한지 한 번도 없는데 뭐라고? 이 자식이 다음부터 또 20점짜리 시험지 내 얼굴을 멍칠하게 말해봐 절대 이렇게 안 끝나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정비서 제 일로 앞 좀 서둘러주세요 뭐 하냐? 너 집인데? 야 20점! 얼굴이 왜 그래? 못생김이 잔뜩 묻어있는데? 우리 20점 무슨 일이야? 아무 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물어봤어 그래? 오늘 진짜 날씨 좋네 응? 그거 뭐냐? 어 이거 신기하지? 어제 엄마가 문방구에서 사줬다 내가 몇 주 전부터 사고 싶은 거거든? 근데 이게 진짜 비싸 5,000원이 넘어 그래서 엄마가 안 사줄 거 같은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사줄 수 있겠냐 너무 다행인건 엄마가 어제 기분이 좋았나봐 큰 케이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계산 들어가가지고 내게 된 거지 키키키키키 좋겠네 너도 만져볼래? 근데 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어렵게 산 거란 말이야 터트리면 안 돼 자 다 놀았지? 이제 그만 너 많이 해 아직도 그런 게 재밌냐?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아무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렇긴 하네 아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풀 때 진짜 좋아 그리고 공부할 때 한 손으로 이거 잡고 있으면 집중 거주할 때 너 그거 알아? 나야 모르지 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아하 너 20점이지? 20점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맞다 맞다 안 할게 난 최하로 맞아본게 30점인데 너는 20점이냐 진짜 미스텍 존경한다 아우 진짜 근데 넌 왜 나야? 응? 왜 나랑 개학연애 하나고 뭐 짝꿍이니까? 그게 다야? 나가 골로 보이시다 저기요 교회 다니세요? 교회 나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은 뭐야 창피하게 아 진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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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야 우비키 우리 이동한대 어 갈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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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